바다 건너 군대 눈물이 들어오는 유입지이기도 했지만 영화 산업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도시입니다. 부산 한국동에서 국내 최초의 극장 행자가 110여 년 전에 문을 듣고 그로부터 20여 년 전 부산의 거짓던 일본인들이 내 최초의 영화상 조선 키네마 주식시설에서 왔다고 합니다. 매년 가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죠. 사실은 무려에 안 됩니다. 이 과거는 너 있었다. 못한다고요? 영원히